첫 서비스 이상훈 민주연의 공개 이상훈의 공개 코스 변화해봤습니다 이상훈 걸렸어 리시브가 좋기 때문에 거기에서 득점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죠 백핸드 가볍게 이번에도 윤 건져 올려봤지만 빗나가고 윤주연의 포핸드 공개 서비스 렛 이상훈 포핸드 탑 스포은 윤주연이었습니다만 포인트는 이상훈 자 지금도 호수는 6대4 이상훈이 두 점 앞서 있습니다 윤주연 자 이상훈이 이걸 칠 때 오에 스코어입니다 이상훈 듬볼 윤주연이 받아놨고요 대각선 건져 올린 공이 윤주연 서비스 이상훈 받지 못합니다 이제는 한 점 차 윤주연의 서비스 한 차례 더 있습니다 리시브 포인트 리드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아 잘 뒤를 흐트려놓는 것도 좋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코스 하지만 이상훈 윤주현 이상훈의 버핸드 예 윤주연 서브 두 번째 게임에 생길 수 있습니다 예 렛 서비스 렛 백핸드 탑 스피 이상훈 떴습니다 그리고 이상훈 선수입니다 예 아하 공이 지나가 보고 있습니다 예 윤주연이 뒤로 물러납니다 아하 공이 빠져나갑니다 윤주연 윤주연의 공격 이상훈의 긴 서브 서비스 이상훈 오우 오우 윤주연이 동점 만들었습니다 리시브 벗어 강한 서브 3구 빗나 예 윤주연 뒤로 물러나 있습니다 다 받지 못합니다 공을 지키는 것으로 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변화가 필요한 윤주연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스코어 7대 5입니다 이상훈 선수가 두 점을 다시 앞서 나갑니다 윤주연 서브 이상훈 리시 그 공에 당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상훈의 리시 이상훈 선수의 빈틈을 노릴 수 없기 때문에 뭔가 프레이에 변화가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또 조항입니다 랩 서비스 랩 에잇 균주연 득점했습니다 균주연의 코스 균주연의 코스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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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가 봤습니다만 이상훈 이상훈의 공격 듀스 듬벌 마무리 백핵 하고 있는 윤주연입니다 윤주연 여기서 이상훈 받지 못해 소비스 랩 서비스 랩 서비스 랩 이상훈의 득점 떴어요 그리고 기회에 이상훈 서브 이상훈이 이상훈 몸을 감각을 잘 윽 위 오 유 잘 윽 이리 굿 대기 공격을 대처를 하고 있는데 윤주현 선수가 그 부분이 지금 조금은 어려워 보여요. 그렇죠. 윤주현이 렛츠 이상훈 한 번을 막아내 결정적일 수 있습니다. 이상훈 받아내지 못합니다. 이상훈 윤주현 힘을 조절해 봅니다. 전화는 두 번째 게임부터 시작됐고 9대5입니다. 윤주현이 따라갑니다. 윤주현 선수와 맞아서 너무 좋은 경기를 보여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점, 윤주현이.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 It'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eah.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eah!